아, 저, 그... 그... 뭐였더라? 핸드폰 있어? 뭐야? 갑자기? 말했잖아.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. 핸드폰 줘봐. 찍어줄게. 이거 친구라서 주는 거다. 너 나 좋아하거나 그러면 안 돼? 어? 자, 네번호. 아, 이거구나. 왜 좋아하면 안 돼? 너같이 꽉 막힌 남자는 여자를 고생시키니까. 알았지? 나 좋아하면 안 된다. 아, 뭐야? 왜 대답이 없어?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 아, 좋아 안 되겠어. 너 줬다 뺏는 게 어딨어? 나 갈게, 연락할게. 야, 새로이! 아, 그리고... 너... 충분히 멋져. 되게 예쁘고. 갈게. 나중에 와. 야, 번호 지우라고! 야, 번호! 야, 번호! 야, 번호! 야, 번호! 야, 번호! 야.